2부에서 계속됩니다. 여기 왔다갔다 하고 있지 않았나? 이거 정말 잘 뛰면 뛰어 넘어서 있을까? 저거? 하살블록 위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 수는 있긴 하거든요? 노우! 핫! 예이! 사나닷! 오! 체크포인트! 이득! 이득! 원업! 점프! increasing 왼쪽으로 결부 다시 가야되는거면 애초에 왼쪽으로 점피되는가 아님? 아하 뭐 하나 주자 아이 주긴 주는데 그냥 주지는 않네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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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주 주 아 까비 천혜 월드 낚시 정답 정답 버리고 가야겠스 어오 아 아 잠깐만 혹시나 이 오른쪽 파이프를 들어갔으면 바로 저기로 나온다? 가 아니라 아예 다른 곳이네 왼쪽으로 나오네요 가시 뚜껑 여잇 가시 뚜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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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겠다 지나가려면 방법이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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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두 번째로 간다 아 여기로 결국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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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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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 그렇지 으 으 아... 쉐야들... 들어가진... 저게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가시뚜껑이라서 확인을 못해 노우 노우! 사이 빠지는 줄 여긴 어디? 예 처음 오른쪽 이 문 들어가면 설마 여기 왼쪽으로 나오나 아까 문도 하나 있었거든요 낚시가 일단 안들어가지고 조금 오른쪽 아야... 아 제발 조금 오른쪽이긴 한데 불안하다 아 오... 처음 아니네... 그럼 여기가 처음이니 설마... 이 문이 처음인건가... 문이 하나 더 있어 시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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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봐 여기 말곤 정답이 없다 아... 돌아와 아... 아... 젠자 아... 젠자 그거야... 잠...깐...만... 기술치를 여기서 써야되잖아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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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갑니다아... 아... 아... 제발 여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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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록이 몇 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었을까? 그거 알려면은 일일이 검색해야 돼 아... 그렇긴하네요 저 계산은 알아서 잘 해주실거죠? 근데 그거 포크률이 더 돈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신기록이랑? 오히려 느린 게 더 돈이 높은 거예요? 이상한데? 아 뛰어 넘는 거야 이거? 오케 넘어가지고 어어 나와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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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니 다 피해가 아아 아아아아 오케 이게 스타도 법사가 바꾸는군요 잠깐만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어? 어? 아 맞다 잘하면 가능? 잘하면 가능? 아 que 아 아 으 까 잠깐만요 매우 우섭 매우 우섭다 아시我 오케, 화려한 타임! 아 이거 스피드 상태에서 안 잡혀요. 아 제발. 이득. 설마. 미안하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 원래 두 번째 입에서 일로 나와야 하는 거고. 뭔가 튕기고 있어. 어휴 후후. 다시 안 오나? 이거 한번 여기서 점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아. 매우 멀구만. 아. 아. 여기 버섯을 먹고 오는 게 의미가 없네, 야. 예이. 야, 이걸 뚜껑까지 쓰고 왔으면 풀세트 아니요? 아, 제발. 예이. 내가 점프하려고 했는데, 얘가 점프하길래 밑으로 갔어요. 자리오 넘버 원! 후후! 오호. 오호. 아니. 응, 그렇지, 그래. 땡큐. 어쩐지 너무.. 멀더라. 어디나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스 금사람보다 너무 대신 가는데 유일버섯을 이렇게 날려도 되는 그렇게 날리면 안 됐죠 그렇게 날리면 안 됐지 응? 깜싸아 점프할 때 됐잖아? 컴온, 제즈 어? 이 파월을 단순히 쓰읍 이거 위로 던졌다가는 터지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애 해머 부로 잡으라고 그냥 주는 것 같은데 아 제발요 천천히 하자 그냥 아유 컴 언 불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슬슬 체크포인트 줄 때 되지 않았을까 유일버섯 상태일 때 편하게 지나가자구요 쨔쨔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아니 아 니가 글로 갈 줄 몰랐네 아 아하 아하 아 괜히 어렵게 피한 것 같은데 이거 쥐 쥐 오케이 마지막 아 처음 스프링 앤 셸 채렌지 스프링 앤 셸 채렌지 스프링 앤 셸 채렌지 강 کی 이거 2단 셸 점프를 원하시는.. 아 스프링 점프 원하는 건가 아니면 한 번만 해도 되는 건가 아오케이 두번을 원해요 가로스프링 튕겨서 셸 밀치고 어헝 의도한 컨트롤은 이게 아닌데 제가 제가 원하는거 위로 던지라는건 뭐지? 스프링을 위로 던졌어야 했다 아 이거 아닌데 혜미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니 이거 아니잖아 셸이 다 죽잖아 그래서 리셋파이프를 만들어놨어요 아 아 아 아 아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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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지막이었단 말이야 가서 상트에서 스프링 쪼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왜 안들어가죠? 한 칸이야? 두 칸이야? 아 한 칸이야.. 장난하냐? 와.. 상당히 먼거 같긴 한데.. 그 와중에 또 피점프네.. 아.. 어흐.. 왓.. 왓.. 예.. 쥐.. 쥐.. 왓.. 왓.. 알카..